너도 해, 쉬워줘. 언니가 살짝 해야 되겠다. 이거 근데. 근데 우리 프로그램에 게스트들이 너무 기다린대. 아, 그래요? 제가 내 성공. 우리가 오프닝이 너무 길어가지고. 저희도 근황, 2주 만에 근황 토크 좀 해야 될 것 같아. 근황 토크, 나 준비했어. 아니, 그 근황보다도 일단 게스트가 오셨다니까. 우리 어디 계시지? 우리 어디 계시지? 어, 왔다! 어, 성철아! 형, 안녕? 난 복자라고 해. 이제 만나시는 거야? 됐어? 어, 성철아! 완전 핫해! 완전 핫해요, 성철아! 성철아! 아,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냈어? 아, 친하세요? 아, 그럼. 어떻게 알아요? 어? 프로그램에서 봤지? 아, 진짜. 아, 저 깜빡 내라고 봤어요. 전 스위트잼! 전 스위트잼! 아! 스위트잼! 아! 스위트... 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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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스위트! 홈!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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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행해 봐. 스위트잼은 뭐야? 스위트 홈! 어떻게 느끼고 싶었어, 지금. 소민아, 네 나이가 아직은 그렇게 막 제 뭐 헷갈리고 그럴 나이는 아닌데. 어? 아, 일단 성철이가 별명 있대요. 촉이 좀 뛰어나서, 성철이가. 제가 후각이 좋아가지고. 어? 후각? 어, 나도 후각이 굉장히 좀 예민한 편인데. 저 개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같다는 얘기가 있어요. 개같다는 얘기가. 개같다는 얘기가. 개같다는 얘기가. 후각이 좋아. 마음에 들어. 개같다는 얘기가. 내가 좋아하는 코드야. 소민아. 머리 많이 길었다. 아, 나. 아, 소민이 나 여기서 나오는데 너무 웃겼잖아, 지금. 머리가 많이 길어서. 얘, 남자 게스트 볼 때 꽉 이렇게 한 번도 있잖아, 이렇게. 나 오늘 머리 괜히 묶었다.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코드예요. 아, 소민이의 이런 코드. 왜냐면 이뻐서 좋아해. 오빠가 이런 거. 예쁜 여자야 좋아하니까. 아니, 제가 내가, 난 이런 느끼한 코드 좋아하거든요. 아하. 오빠, 이건 약간 개형 아니에요? 네. 성실아 분위기에 이래. 나한테 이래. 근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나이요? 네. 저 서른한. 서른다섯이요? 머리 많이 길어. 아, 근데 개형 없네. 서른다섯이요? 나이 차이 많이 안 난다, 나랑. 야, 근데 미주가 굉장히 또 좋아하네. 어? 미주가. 미주는 누가 나와서 다 좋아? 네,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니, 아니. 나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어요, 지금. 황철이는 뭐가 가짜 같아요? 아, 근데 다 이즈법해서. 그러니까. 오늘 진짜 어렵다. 오늘 진짜 어렵다. 오늘은 모르겠다. 헤이, 헤이, 게스트 얘기예요. 아직도 안 했어요? 성철아, 네 시간 왔을 때 빨리 따먹어야 돼. 알았지? 알았지? 너무 길어요. 여기는 그런 거 못 참는다. 근데 말 오줌 싸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진짜 한 부대가 빡 나오는데. 폭포수 나와요, 폭포수. 폭포수. 폭포수처럼 나오지. 아, 맞아. 저는 3번. 아, 왜? 진짜? 나 방금 3번이라고 했는데. 왜 방탈출. 방탈출 난이도 조절 가라는 직업이 있나 싶어. 왜냐면 거창해요. 방탈출 카페의 아버지. 아버지라는 단어가 너무 거슬려요, 거창하게. 왜 아버지가 나와요? 그러니까, 음악의 아버지도 아니고. 그러면은 오랜만에 팀을 우리 나라하고 우리 소민이가 한번 뽑아보자. 가위바위보. 난 기대 안 해. 난 기대 안 해.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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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볼째야만 안 뽑히면 돼. 성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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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나라. 이기면 돼. 이기면 돼. 상혁이야. 맞아, 맞아. 우리는 성철 씨가 뽑을 거야. 우리 성철 씨가 뽑을 거야. 매력발산. 아추, 아추. 제기가 나. 현주 뽑아야겠다, 현주. 아니, 아니.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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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민이가 왜 그런지 알지. 경쟁자를 지키는 거야. 제거했어. 맞아요. 형님 이거 좀 맞추셔야 돼요.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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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너희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해. 너희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해. 너희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해. 선배님이라고 해. 예, 렛츠고. 네. 정신 없지. 조용히 있어서 좋아요, 지금. 엄청 재밌을 거야. 성철아 어디 사냐, 지금? 저 용산에. 한남동. 아, 용산에 살아? 네. 한남동 살아? 바로 성공했구나. 아니야. 성철아 성공했다. 아니야. 한내종 나왔지? 네, 네. 성철이 동기가 고은이하고. 상이, 상이. 은진이. 은진이. 은진이, 은진이. 유형, 유형. 고부 같은 기술에. 맞아, 유형. 와. 근데 그렇게 활동하는 동기들 많고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아. 단톡 되게 재밌을 것 같아. 와, 진짜 다 잘나가네. 고맙습니다. 너was은 성공했네요. 보통 contempt 우리는 собирっちゃ domains Meh 가는 그 곧Andy relationships. 선찬아 그래서 넌 무인도에 따라지면 여기 모두가. 나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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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différentes. 여자가 Vir控制 Sneij에 4명밖에 없어요. 4명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crianças którym 모두 россий에게 말씀하시는 fucking dynamitehehe 구체적인데? 저는 ISFP예요. ISFP. 나 ESFJ. ESFJ? 어. 사교적인 외교관. 저 ENFP요. 아, ENFP요? 그럼 저는 소민은아. ENFP? 왜, 왜, 왜? 제가 ENFP인데, 제 친구들이 다 ENFP예요. 아, 그래? 죄송한데, 죄송한데 MBTI에 상관없었던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그렇다고 치자. 아, 그럴까? 나는 진짜 어떻게 한 번은 안 붙이냐. 야, 미주라고 해줘 봐, 미주라고. 미주라고 해줘. 근데 제가 다시 생각해봤는데, 저는 미수씨랑 갈게요. 됐어요.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한번 취소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취소를 해요? 왜 이렇게 취소를 하냐고요? 네, 알겠습니다. 야, 너무 웃긴다. 네, 알겠습니다. 저 포기가 빨라서. 자, 여기서 할 게임은 초성 보고 몸으로 말해요. 시작! 어? 어? 뭐지? 진짜 어려워. 어떻게 하냐? 교퇴. 아, 누가 먼저 할까요? 뭐 이 팀 잘하니까. 우리 팀 먼저 가겠습니다. 진짜? 시작! 시작! 어? 아, 둘. 정신차려!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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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대 다 못 알아들어, 그렇지?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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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설명. 말도 안 돼! 전소민, 말도 안 돼! 어? 전소민 눈빛! 야, 성철이는 진짜 진지하게 게임하려고 그러는데. 아니, 그 이따 해봐. 빨리 해 주세요. 저는 본거대로 하겠습니다. 어? 저 설레는 눈빛을 어떻게 할 거야? 소민아! 이렇게. 누리언니 왜 저래? 눈빛 봐! 고친구야! 고친구야! 야, 성철이 가운데다 두고 조리 진짜. 가방. 뭐라고 했어? 뭔데? 나시? 나시. 그래. 다시 하자! 준비 시작!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오, 뭐야!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진짜! 아, 잠깐만. 아, 이상한 거 하지 마, 진짜! 아, 잠깐만, 잠깐만! 소민이 엄청 좋아하는데. 아, 정말 진짜. 아, 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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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왔어 왔어! 왔어 왔어! 아 진짜 아 진짜 원지 이거 맞춰야 돼 맞아요 선생님 이거 맞추셔야 돼 너희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해 너희 갑자기 선배님이라고 해 선배님이라고 해 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호 진 뭐야? 뭐야? 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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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갑자기 너 왜 선배님이라고 하냐? 아 나 이 아 나 이 아 됐어 천천히 아까 전에 누나 누나 하더니 갑자기 선배님 아 천천히 너무 웃긴다 형 왜 갑자기 선배님으로 서둘겠어 아 모르겠어 이건 게임이고 일이니까요 아 모르겠어 형 형 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